자, 클린슨 갈게요. 클린슨 세기의 202. 32카운트인데 롤링의 2카운트. 처음에 카운트, 첫 번째 패턴에서는 자, 자, 두에 에나. 1, 2에 에나, 3, 4에 에나, 5, 6에 에나, 7, 8에 에나. 이렇게 리듬이 똑같아요. 다 sno의 사이드, 시장 오름의 사이드. 사이드, 키아이 자. 사이드, 그는dzів어보, 코 מתons, 자, 혹시? 이제 코寺에서 사이드, 그는 gak approval, 이처section, 사이드, 근데 piggyback back. 거기다가adt one, two에 에나, 3, 4에 에나, 5, 6, 7, 2. 하나, 세븐, 에이, 앤, 앗 그 다음에 두 번째 쿠션도 원, 투, 앤, 나, 쓰리, 포, 앤, 빠지는 것 밖에 오른발 워, 왼발 워, 워, 워 오른발 오드락, 리커버하면서 약간 8분의 1 한시 방향에서 크로스 한시 방향 보시고 그 다음에는 파이, 앗, 디, 앗, 세븐 파이, 앗, 디, 앗, 세븐 뒤에 아고 뒤에 숫자고 빨리 붙어야 돼요 여기서 또 4분의 1 하면서 동시에 호흡해서 한시, 열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에서 왼발 넣고 다시 옆에서 놓고 다시 4분의 1에서 5시 놓고 왼발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오른발이 뒤에다 놓고 호흡하면서 열한 시간 그 다음에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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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이렇게 하우스 파이트냐 두 번째 패션 원, 투, 앤, 나, 쓰리, 포, 앤, 앗 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이 다섯 시간에 놓으면서 호흡하면 오른발, 호흡하면서 열한 시간 파이브 아의 왼자리 일곱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아 식 아닌데 아 세븐이죠 아 5 아 아 아 아 다섯 시간 그 다음에 세븐의 로면소 후 같이 열한 시간을 보고 아 아 ông 아 아 아 시작 1, 2, 1, 3, 4, 5, 6, 7, 8, 8, 9 두 번째 1, 2, 1, 3, 4, 1, 5,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19 엄마애, 1. 1, 2, 3, 4, 1, 2, 1 또 모으면서 4분의 2 이렇게 돌아오죠. 카운트를 하시면 시작. 1, 2, 3, up, 4, and up, up, 4, 빨리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른발 크로스를 앞, 리커버, 사이드, 크로스 앞, 리커버,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는 5, 6, 7, 8, and up, 6이 반영이죠. 마지막 4번째 패션은 1, 2, and up, 3, 4, up, 5, 사이드, 백라운, 리커버, 하프타운, 또 백라운, 리커버, 하프타운 하면 바로 백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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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제, 리듬이 1, 2, and up, 그 다음에 3, 4, up, 5, 6, 7, 8, and up,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리듬을 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3번째 패션을 세울까요? 시작. 1, 2, and up, 3, up, 4, and up, 5, 6, and up, 7, 8, and up, 5, 6, and up, 7, 8, and up, 1, 2, and up, 3, 4, up, 5, 6, 7, 8, and up, 6, 두 번째 패션을 세울까요? 시작. 1, 2, and up, 3, up, 4, and up, 5, 6, and up, 7, 8, and up, 1, 2, and up, 3, up, 6, and up, 7, 8, and up, 1, 2, and up, 3, up, 4, and up, 5, up, 6, up, 7, 8, and up,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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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2에나 5, 6에나 7, 8에나 1, 2에나 3, 4에나 5, 3, 7 하고 원래는 11시 방향으로 8에나 해야 되는데 리터트야 되기 때문에 7 정매장에서 8에나 하고 다시 12에서 1, 옆에 리터트 리듬만 엔카운트 2분의 1과 앞카운트 4분의 2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원, 원, 아투 그러면 아가 뒤에 하고 붙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